이분을 빼놓고는 애교를 말할 수가 없죠.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스타트! 어... 자기야... 어... 나 지금 많이 떨리는 거 보여? 자기야 화났죠. 주은이 오겠지? 주은아 쿠컹! 쿠컹! 나... 주은이가 자기야 오라서 신인이랑 생명부살 준비했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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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다 부리더냐! 귀여워! 예쁘다! 탈모님이요. 역시 꽃다발 공식의 영역! 조용히 해요! 제가 좀 팀에서 청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청소를 준비했거든요. 오늘 컨셉이 아주 가을 여자예요. 네, 가을 여자예요. 오늘 뭐... 오늘 엠트에서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해외 다녀요. 어? 해외 다녀요? 아, 한류스타인가요? 맞아요, 대부분! 아, 대부분! 아, 대부분! 아, 대부분! 야, 이거 벌써 들어왔는데! 자, 한번 가보죠, 그럼요. 시작했어요! 대기실 난리 났어. 분위기 상승. 분위기 상승. 아, 좋아. 한 번만 나왔어요. 방탄아야. 야, 지금 잠깐만. 지금 뭐하는 거야? 꼬마 도요. 지금 대기실 분위기가 갑자기 침울해졌어요. 사실 또. 이렇게 침실이 안 돼. 지금 대기실 죄송한데요. 네. 지금 지쳐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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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앞에 지연이 형이 너무 잘하고 갔어요. 아, 진짜. 이게 확 뛰어났거든요. 진짜 샴푸 바람이에요. 아. 저 다음에 매직하고 올게요. 혹시. 혹시 이 머리로도 저런 게 되나요? 이 머리로 한번 해봐요. 아니, 저런 거. 나 앞머리 깔면 안 돼요. 저희 앞머리 깔면 되지 않았어요. 앞머리 해도 괜찮을 거 같아. 한 번 살짝 한번 봐. 안 괜찮아요. 살짝 해봐 봐. 오빠도 한번 볼게. 오빠도 한번 해봐. 우와.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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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데 예쁜데. 예쁜데. 놀래. 왜? 놀라워. 그래. 우리는 직접 해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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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돼. 아니, 평소보다 좀 더 애교 섞인 게 웃는데요? 예? 이봐, 이봐. 이런 거 안 하는 애인데, 원래.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뭐야. 원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형, 어머. 어머, 얘 우글 봤어요, 마지막에. 그리고 손이, 손이 이렇게 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웃어, 왜. 손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웃어. 몰라요, 나도 여자단 말이야. 이게 독트로네, 이게. 자, 바로바로 나와서 좋아. 진짜 떨린다. 진짜 뽑히고 싶죠? 네. 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형, 진짜 이거 괜찮아? 그냥 뽑은 거잖아요. 같은 팀에서 세 명이 한꺼번에 뽑혔어. 그러니까, 레인보우. 시크릿. 잠깐만, 세 명인데. 여기 둘이고, 여기 둘이니까 탈락이야. 야, 들어와. 야, 들어와. 자, 바로 발표할게요. 올라간 팀. 그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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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시작을 해요. 바로. 아, 진짜. 코미립. 코미립. 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현아 양이 1위예요, 여기서 지금. 아, 원래 이런 친구 아닌데. 그래, 저분들에게 한마디. 나랑 탈기일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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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